오디션 리뷰 프로듀스 월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여러분 여기지ожал시죠? 어디죠? 바로 신곡 유니버스 퍼포먼스 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와아아아아 네! 저희 동키즈가 이전 아름다운 활동과는 다른 밝고 청량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! 그럼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? 가보실까요? 렛츠고! 천천히 Marteutt 안나오기 안녕 저희 신곡 유니버스는 빵키폭 정의의 음악으로써 신나는 휘파람과 그루비한 리듬으로 저희 동키즈만의 유쾌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번 안무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배 job bo wo baby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walk you walk you 아 나 일단 너무 할 게 없어졌어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제일 힘든 게 끝났다고요 힘들다니요 즐거운 거죠 제일 즐거운 게 이제 첫째 사진을 찍어야 돼요 마지막 단체 마지막 단체 있어요 시간 단일은 조금 더 아니면 아예 잘 펴볼까? 잘 찍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어쩔 수 없죠 마지막 사진 워킹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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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곧 금방 여러분들한테 만나러 갈 테니까 이게 공개되면 이미 공개됐을 때죠 저희 워킹엄 이제 봄에 알맞은 아이돌로 돌아옵니다 하나, 둘, 셋 아라스들 간호와 나만의 유니버스 안녕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군무 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가버려 카메라 보고 즐기세요, 우리는 낮을 이 대낮에 낮을 가린다고? 아 재밌었잖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지막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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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현장 잘 보셨나요? 네 저희 밝고 청량한 동키즈의 모습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저희 신곡 유니버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동키즈였습니다, 둘, 셋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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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